네, 4위와 8위입니다. 물론 한동훈 후보자에 관련된 주제와도 이어지겠습니다만,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보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하고,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법조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는 못을 박아두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이후, 오늘 오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기능 점령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김오수 총장이 지하주차장으로 다니고 언론 접촉 많이 안 했었는데, 어제 오늘 꽤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하듯이 시한 정안을 고처리하는 게 민주당 이해가 안 된다. 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하겠다. 김오수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왜 당장 사표 안 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고 김 총장은 보는 것 같아요. 첫째,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설사 이게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죠. 민주당 출신이고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빼놓고는 지금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 그리고 민변, 그다음에 참여연대, 사회단체, 그다음에 학회 등에서 형사, 법학계 다 반대하는데, 그거를 박병석 의장이 할 수 있느냐. 조금 돌이켜보면 지난 언론중재법 같고 여야가 극심하게 갈등을 빚었을 때, 박병석 의장이 언론중재법을 상정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상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양양자 의원 사보임을 해줬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단언하기 어렵고, 두 번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수 총장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지금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이렇게 비판이 많은 법안을 서명한다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레거시라고 하죠? 업적, 임기 내의 어떤 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의원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청와대 출신 의원들, 문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고민하고, 그 끝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아마 저거 공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도원 의원님, 짧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그 전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그만두도록, 특히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김우수 총장은 정식으로 문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